오늘은 여러분께 오랜만에 백시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백시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100kg 이상 여시들을 향해서 백시라고 부릅니다. 어디 조롱하려고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진짜로 쟤들은 서로를 백시라고 부른다는 사실. 이곳에서는 여자 몸무게가 157kg 정도는 흔한 일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줄여서 고고당이라 부르는 여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의 일상은 정말 코미디나 다름이 없는데 미용실 의자 나만 안 올라가나요? 103kg인데 발로 밟아서 펌핑하는 의자는 의자가 안 올라가 라는 식에 태어나서 생전해보지 못한 썰을 푸는가 하면 123kg인데 스스로를 건강하다 자부하며 살빼기 싫다는 여성도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로 살다가 엄마 아파져서 골수 못 바라먹는 관계로 일해야 하거든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로도 발바닥이 찢어지게 아픈 여자야 라는 썰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정말 보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썰들만 모여있는데 여러분은 여자 몸이 저렇게 찌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백시들 나 너무 한심한 것 같아 나 130kg의 우울증 걸린 여자거든 이라는 이 글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저 여자들이 왜 저렇게 살쪘는지 알 겁니다. 동생이 나보고 한심하다고 니가 돼지가 된 이유는 탈코르세 타려고 살찐 게 아니라 게을러서 살찐 거라고 인생이 망해서 살찐 거고 인성이 개차반이라 살찐 거라고 악담을 퍼붓더라고 더 화가 나는 건 동생 말에 반박 하나 못하고 엉엉 울기만 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 나도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가 나도 밤에 야식 먹기 싫어 근데 어떻게 안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해주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우리 여성의 글을 보시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찐 이유를 탈코르셋이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30kg까지 살찐 이유를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거라고 억울해 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녀들이 탈코르셋을 숭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시들에게 정보 하나 주고 가자면 베트남 하노이 놀러가서 아우자이 렌탈숍 들어가지마. 155cm의 140kg에 맞는 옷은 하나도 없고 베트남 여자들 코르셋 장난 아니야. 소문으로만 베트남 여자들 몸매 코르셋 쩐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헛웃은 나와. 라는 식으로 베트남 여자들이 날씬하다고 코르셋이라 비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아니 베트남 여성들이 날씬한 걸 가지고 저렇게 질투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 뭔가 웃기지 않습니까? 누군 매일매일 삼시세끼 엽떡 마라 로제 찜닭 마카롱 탕후로 허버허버 못 먹어서 날씬함을 유지할까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살찌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고 예뻐 보이려고 살 빼는 건데 이 여자들은 날씬한 여자들을 코르셋긴 여자라 칭하는 중이죠. 재밌는 건 날씬한 여자들 코르셋겼다고 말하는 주제에 90kg 되면 쌍수하고 싶다. 122kg인데 쌍수하고 싶다. 97kg에 쌍수했는데 지금은 새자리 됐음. 이라는 식으로 성형에 아주 진심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 정말 더더욱 놀라운 건 살찌기 전까지는 남자가 혐오스럽지 않았는데 요즘 30kg 쥐고 나서는 남자가 진짜 혐오스럽다 느껴져 남자들이 내 뱃살만 보는 것 같아서 열받아 한 남들 시선관광지을 깠다. 라는 식으로 남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짜증난다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살찌고 나서 남자들이 싫어졌다는 저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언니들 중에 살찐 인간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우리 몸뚱이 중에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몸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적으로 쌍수가 되고 싶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살만큼은 내가 빼고 싶은 만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을 뺄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몸매를 가진 여성을 코르셋녀라 손가락질하는 건 못된 행동인 거죠. 싱글벙글 백시들의 일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다이어트 컵누들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과거 뚱뚱이었던 제가 조언을 하나 해보자면 다이어트하면 진짜로 인생이 바뀝니다. 부디 여러분의 20대를 낭비하지 마세요.